자 손오군대 프리저로 한 번 숙명의 대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숙명의 대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숙명의 대결 인토레스티 자 해보겠습니다. 어 이거 뭐가 도왔지? 어? 죽을 것 같애. 죽을 것 같애. 진짜 숙명은 숙명을 두 개씩을 못해. 숙명을 다 먹었습니다. 산 경찰이 그렇지 않으니 숙명을 끊기 바랍니다. 숙명은 없어졌다.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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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전원 지금 전원을 그냥 저건 지금 다 치우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협조 루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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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? 좋았어. 루야 이기는데니까요. 스킬이 빨라. 루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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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럴 때 공격하는 건 아니오 이 점은에 이렇게 수리한 장면이 안되었지만 이제는 이 점은 이 점은 필요한 점은 유지한 수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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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! 못피합니다. 잘했다. 알렉..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잘졌어 잘졌어. 출사에 월차를 쓰려고 내줘다. 드래곤 피스 드래곤 내줘다. 이제 월차를 쓰려고 하네. 내가 지금 사람들을 제대로 낳는 것 같아. 무슨 꼴. 뭐야? 아 이거 망했네 치사고. 내가 지금 눈에 띄고 상땅됐어. 나 죽어줄까? 아아... 아아.. 아아... 아니.. 아하면서 발사지 지금 말을 꾸주기가 아 내 살려고 내가 이끌어 안에서 이렇게 손을 이겼다고 생각해